이거 짧은 감인데? 못하겠다!!! 자 오늘 아 방지를 바꿔야겠네요 오늘 켠김에 반까지 게스트 반응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어 뭐야 이상하잖아 왜 말 안냈어 내가 오늘 켠김에 반까지 올해 제가 끝까지 깨려고 했으나 끝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게다가 이 게임이 71900원입니다 개씨바 이거 아무튼 유튜브로 많이 구독하세요 참고로 이쪽이 이쪽으로 왔나? 들어와 이쪽이 슈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안이에요 존나 못하고 쓰레기같지 못해서 맨날 욕먹어요 흐쟁입니다 잘만 말했어요 네 흐쟁 안녕 네 흐쟁이구요 이쪽이 슈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어 이게 총 스테이지 15스테이지까지인데 어 저희는 반 켠김에 반까지 7스테이지까지 딱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걸릴까? 지금이 시간이 7시 18분인데 얼마나 걸릴까요? 새벽 2시 5시간 얼마나 걸릴까요? 새벽 1시 빨리 깨도록 합시다 자 우선 슈안님이 가지가 가위바위바위바위보에서 작기 때문에 먼저이구요 세트로 앉아 몸마땅하냐? 좋아 앙 앉아 앉아 음 앉아 음 그래 뒤에서 갑시다 자 킥구멍 꽂아 흐흐흐흠흐흠흐흟흐 ж 자 우선 귓구멍이 개구멍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눈구멍으로 넣으면 안돼? 아니면 이거를 밑으로 슥해서 길어해 어? 어? 이거 시완이 되냐? 안돼! 머리카면 안되잖아 이 겁쟁이야 참고로 여러분들 시완이 매우 겁쟁입니다 아까 켠김의 왕까지 뭐 켠김의 왕까지 오성균파원에서는起성지라는거 그 분이 깜짝깜짝 놀라는거야 맛있나요? 아 아네 안나와요 으응 으응 맛있다 왜에에에에에 보인다 ữ 자 Ei 오셈 전화를 드릴리 resonance 너무 커요 뭐가 커? 어떻게 시작하죠? 야 너 왜이렇게 작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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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밑에 쿠션 넣고 밑에 쿠션 넣는데 이거야? 응 하나 더 하나 더 음 지금 쿠션이 두개 넣었는데 아 괜찮아 그걸로 해 그렇게 자 시완아 시작해보죠 시작해보죠 일단 어떻게하죠? 영어 못읽겠다 하하하하 뉴게임 뉴게임 어이씨 죄송합니다 어떡하죠? 음 어떡하죠? 남자라면 명함은 음 남자라면 100 100도 좋지만 적절하게 66 너무 많은데 너무 적은데 음 67 음 66 가죠 음 좋아좋아 좋아좋아 어 뭐야 난이도 난이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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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니 어 어려운걸렸데 아 아쉽다 아 어려운걸렸데 아 어려운하고 싶었는데 하하 하하 여섯 다행이다 자 자 자 스크류가 이기죠? 아 네 야 박고 네? 어 어 자막 없나요? 자막이 안나오는데 자막이 틀어내는거 아닌가요? 자막이 틀어내는거 아닌가요? 자막이 틀어내없이 이거 매척이 자 아 예술이 네 프라이 거기서 여기서 너들봤네요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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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헧 이거 멈추는거 밖에 안돼 이거 음 이에서 다시 눌러보세요 음 그가 왜 일어났었냐 예술이 그래서 해야될거같은데 헤헤 다행이다 어울릴 안.. 아..에.. 죄송합니다 알트에프사 알트에프사 어.. 그래도 이게 자막..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자막을 보면 자막 그..엉청나게 많은 영어 자막중에 앵그리라는 단어만 보면 아 얘가 지금 화나있구나 새에다 들어있으면 아 얘가 지금 슬프구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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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걸려 왜.. 기다려봐 레콜렛 다 왜케 레콜렛을까 이거 시작이 좀 망존데 흐음.. 니가 마이크를 쥐고 있으니 뭐라도 말을 해보세요 아 제가 마이크 쥐고 있나요? 그렇죠 아..안녕하세요 누구세요? 원딜런 슈환입니다 네.. 흠.. 막.. 만져보세요 이거 지금 게임에 레콜렛을 넘아먹냐 자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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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질투나 아이.. 여기 여기 아아 짜증나 흫 아 지금 레콜 렛인데요? 지은아 지은아 왜 걸렸어 지금? 어떻게? 줄지 시스템이요? 지은아 어떻게? 아니 그럼 나와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잠깐만 아아아아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가면 아아 음 고맙게 괜찮으신지 뭐야 나 얼굴 왜 이렇게 써 잠만요 이거 렉이 걸려서 음 좋았어 됐네요 유자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데요 음 제가 여기 써요 자 다시 플레이 음 완벽합니다 게임 제목을 쓰자 어떻게 쓰지 이거를 게임 제목 쓸 필요없어 우리가 말해주면 되니까 오케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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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좋았어 음 왜깔래 이거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음 됐다 아아 헤헤 약간 시작이 내려지고 있네요 이게 무슨 원인일까요? 뭐? 발 끔지려 발 펴봐 음 하하 헤헤 귀합 자 자 여러분 설정 갑시다 설정 설정 설정이 영어로 뭐죠? 옵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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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 습 습 맞죠 이거 여러분 맞잖아 이거 맞죠 맞죠? 맞죠 맞죠? 맞죠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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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완벽해 습 됐어 한 것 같애 자 들어가자 슈완 앗 어 오 의자님 안녕하세요 아 의자님 여기 계시는군 자 여기 참고로 슈완은 그 아이고 그 디스트록 그 라인에 있는 한국어 없다네 네 한국어 없어 한국어 한국어 없어요 한국어 없어요 컨솔만이고 이건 핏입니다 냉각 먹어라 오차비 제 사이 아잇잖아요 그래 짱구 자 우선 이쪽으로 슈완 아잇 귀여워 우리 꼬미 응 자 꾸주셨구요 아아 너무 크다 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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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놓쳐 다시 뉴게임 아이 오빠랑 네그네그한다고 진짜 응 응 뭔 말인지 모르니까 예스 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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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 이게 쉬움이었죠? 헤헤 네 네 호퍼링은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어 나온대 아예 아니네 호퍼링은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 와 야 영어로 말하는데 영어로 자막하냐 뭐냐 이게 어 음 으음 오 으음 으음 어 오 어 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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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만 이게 이런 내용이네? 끝이 흐징어? 지저스! 지저스! 이만요? 아니요! 네! 당연하죠! 버퍼는 저희가 어떨 수가 없어요... 뭐야 소리 좀 켰다면 안 돼! 안 돼! 왜? 아... 음... 음... 코널리, 연락처에 연락해주세요. 조셉, 키드맨, 너와 함께해 봐. 우리 뒤로 봐야겠어. 닌! 닌 말좀! 안되네 어떻게 움직이는거지? 아 어떻게 말거지? 음... 그런가요? 쟤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웬만해서 이런건 서버야! 주인시스템이 그럴리 없잖아? 맞아! 아 됐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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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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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캣트잖아 일단은 왔어요 모르겠네요 오! 스토리 진행 오! 잠입한다 어이구야 아! 어이구야 왓건 없니? 이거 리방 한번 하시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! 네 잠시만요 ESG 둘렀지? 네 리방 한번 할게요 한대